네, 고맙습니다. 자, 시작됐으셨어요? 네, 왼쪽부터 소프트 플레임을 하겠습니다. 네, 왼쪽입니다. 하나, 둘,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주세요. 자, 셋, 정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나, 둘, 자, 셋, 오른쪽만 봐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네, 잠시 인터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들어받아주시고요. 인사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미국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요하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정말 대중보다 일상에 뜨겁게 날개줄 축하 무대를 오늘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.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약간 핀트랙을 주신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힙합을 할 거고요. 오늘 여기서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정말 무척 흠뻑 빠져서 즐기면 되는 날이군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또 비화이시는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한마디만 해주실까요?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, 그리고 제 팬분들, 한국 기파 팬분들, 대중가요 팬분들께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비화이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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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